켜! 되든 안되든 뭐든지 따라해보는 꽉쌤의 삐떡이 꽉쌤의 삐떡이 너 연기 편하거든? 자 오늘은 아빠가 우리가 캠핑을 못가잖아 코로나가 또... 아빠! 캠핑 많이 갔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못가잖아 또 코로나가... 아빠! 잠깐 2주 동안 문에 가지 않았었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못가니까 우리가 저번에는 캠핑용 재빙기로... 아빠 나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 집에 있는데 편한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맛있는 거 해 먹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빠 이거 돼지고기 젤리지? 응 그래서 이번에는 캠핑 갈 때 이거 캠핑용 튀김기잖아 그치? 오늘 뭐 튀기실 건가 봅니다? 네 오늘은... 맛있는게 해 주십니까? 지난주에는 뭐든 얼려 먹었고 이번에는 뭐든 튀기 한번 먹어볼랍니다 그거야 그깁니다 얼리고 튀기고... 이열채열이다 꽉쌤의 삐떡이 기본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캠핑 가면 김말이 튀김 김말이 그다음에 만두 그다음에 맛있는 양념, 감자튀김 제일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먹고... 평범한데? 그럼 평범한 거고 네 삐딱하게 따라해 볼 건 대패삼겹 대패삼겹 그다음에 여기... 통삼겹 그다음에 각종... 과일, 채소 오늘 계란도... 어디 유튜브 보니까 계란 한 번 한 건 있더라고 워낙 계란 좋아하니까 지구가 좋아하니까 아빠 허팝 보고 알았잖아 아니... 그래... 허팝 보고 한 게 아니고 아빠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허팝이 했더라고 웬만한 건 튀김 가루를 다 입혀서 하더라고 김치 이런 것도 나는 뭐 생으로 가본 거지 아마 뭐 튀고 폭발할 건데? 아빠가 튀김 뚜껑, 종이 뚜껑 가지고 혹시 끼면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응, 갔다 와 아빠 갔다 온 딴짓하면 안 돼? 응 폭발해? 응 응 여러분, 아빠 갔다 진행 이런 거 하지마 너 진행 녹심인데 진행하지마 아니, 갔다 와 응? 아, 갔다 와 괜찮네 꼭 또 진행할 거 같아 진행 녹심 있거든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아, 알겠어 여러분 아빠 갔습니다 그동안 저 한 번 볼까요? 김치 고기 고기 음 맛있겠는데 배랑 이런 거 올리면 다 녹아버리겠어요 양초 양초 형 괜히 양초 으이, 아빠 음 나 말 못하게 한 거 으이, 진짜 으이, 진짜 으이, 응 너 나 먹고 있어 이리 봐 진행했어? 아니, 안 했어 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이거는 종이 기름 끄덕니다 기름 끼면 딱 차양 모자 아, 뭐 더울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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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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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촬영하니 나의 유튜브 한번 봐봐 내가 촬영했는지 노래해 봐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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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뒤니까 탁 떨어뜨리면 안돼 김기름이 튀니까 그렇지 해놓고 그렇지 만두 만두 이제 손방 옵니다 이건 제일 그냥 많이 해 먹는거 원래 용도들을 쓰는거죠 아직 빗다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빗다 가지 않고 지금 곱 바르죠 지금 냄새가 나 지금 허리 나 아파 이제 여덟살짜리가 허리가 아프대 어이가 없네 어허 여덟살짜리가 허리 아플수도 있어 니가 허리가 왜 아프냐 나 지금 안 보이는거 맞지 이렇게 기름을 빼는 세반이 이렇게 같이 되어있습니다 작지만 꽤 쓸모있죠 이게 자 그럼 치우는 뭐 먹을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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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가 좋아하는 치우는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 저는 양념 감자로 이거 평범하니까 튀김 아는 맛 아는 맛 아는 맛 아는 그 맛 근데 우리가 그 술집이나 이렇게 가서 안주 시켜 먹는거도 훨씬 아삭합니다 바삭해요 바삭 바삭 응 왜 안주로 튀김집도 있는데 일식집에 왜 술이 먼저 생각났고 꽉쌤의 비쌤 지금부터는 원래 기본종목 말고 왜 끝들을 튀겨먹으면 과연 어떨지 한번 어우 차가운 지금 불을 낮췄어요 200도 까지 올라갔어 불을 낮췄습니다 지금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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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삼겹살? 음~! 입맛이 좋은데... 달콤해... 꼬들꼬들! 꼬들꼬들 바삭바삭! 원래는 부드럽게 그냥... 그쵸? 후라이팬에 구워 먹을 땐... 튀김하고 그냥... 불파에 구워 먹을 땐 그 중간 정도? 식감이네요? 자, 잠시 피신해 있어! 어! 잠시 피신해! 자, 다음은 통상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좀... 툭툭툭툭 툭툭툭툭툭! 춥? 나는 솔직히 에어프라이어 뭐 기름 안 생겨서 조심조한데 별로 맛은 그렇더라고! 맛있게 기름이고. 식용리 튀김 먹어야 참 맛있지. 지호야. 네. 우리 지호가 있으니까 술은 조금 센다 하고. 공부해야지. 코로나를 억제기 위하여. 위하여. 지호 장하다. 아빠 장가야. 아빠 끼고 왔어. 이것도 어디서 끼고 있냐. 사랑해. 대패보다는 통살게가 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지. 그러면. 어디 따라 하진 않습니다. 따라 하되. 표절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어쨌든 좀 재창조. 비겁한 변명이다. 재창조. 냉장고가 필요해 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완전 잘 하나 그대로 넣어본 거 어떨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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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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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있겠어. 처음 먹어보는 계란후라이튀김 다시 올게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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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응 돼지고기 찌맛 있는데 완벽한 응 계란이 됐네 계란후라이튀김 위에 계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 조용한데 조용한데 오 오 그림 좋아 그때도 지금 튀겨지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소세지 같아 소세지 노란 소세지 노란 소세지 우리 큰 소세지 오 맛있게 그랬으니? 아지까진 괜찮아? 오 litres 고기가 굉장히 얌전한데 어 오 돼의 수분이 많은데 크게 튀진 않는것 같습니다 오 180도 무조 튀겨서 소세지 맛있게 아빠가 튀겼어 한번 먹어볼래? 채소 안 좋아하잖아. 소세지는 좋아하지? 아빠! 이거 있잖아. 당근 아니야? 당근 아니야, 소세지야. 아빠! 소세지 있잖아. 어딨지, 소세지가? 그냥 먹어. 무 있지, 무. 바람들 무. 그 맛도 약간 있는데 그래도 단맛은 있어, 그렇지? 좀 달지? 잠깐!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그냥 생으로 한번 가보는 거지. 지효야, 조심해. 이거는 아까 방패먹어줬어. 아빠, 목숨 걸고 하는 거야. 화산 폭발이 예상됩니다. 과연, 과연, 과연 들어갑니다. 세계 최초 튀김옷 입히지 않고 김치 날것으로 튀기기. 우와! 으아악! 으아악! 힘이 더. 우와!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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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옷을 살짝 두는. 하나 둘 셋 먹어봐. 그냥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고 볶은 김치보다 속은 살아있고 속은 원래 김치 본래의 어떤 성질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겉은 튀기 약간 튀겨진 듯한 그런 맛있어 지난번에 재빙기에 이어서 우리 캠핑용 튀김기로 본래 용도 본래 튀길 수 있는 재료 말고 다른 또 소재들 색다르게 한번 튀겨서 먹어봤습니다 크게 기름이 많이 튀는 그런 부작용은 있었지만 맛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기름이 들어가야 돼 되든 안되든 모든 따름은 그 다음에 빛따기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눌러주세요 안녕 근데 다음에 뭐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응 몰라 안녕